빵 구워지는 냄새 너무 좋아. 빵 스파하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. 어제 뭐 했는데요? 집돌이. 낮잠도 자주고, 책도 보고, 할아버지 도시락도 나르고. 할아버지 도시락? 역정나셔서 아침 안 드시고 나가셨었거든. 뭐 했냐? 밀린 빨래하고, 집 치우고, 옥상에 입을 바람쏘여주고. 때미는 모욕하고 바빴어요. 오후에는 동대문시장 아이쇼핑하고. 전화 안 하더라. 기다렸어요? 그냥 하는 말이야, 기다리기는. 기다렸으면서. 심심하면 전화하는 애가 죽은 것처럼 조용해, 잠깐 궁금하기는 했어 그래. 그런 거 있잖아, 넌 안 그러냐? 뻔질나게 전화하던 친구 조용하면 안 궁금해? 씹냐? 궁금하면 오빠가 전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? 난 어제 하나도 안 궁금하더라 뭐. 됐다. 빨리 먹고 일해. 오빠 연애 몇 번이나 해봤어요? 별걸 다 묻는다. 너랑 무슨 상관이야? 아 뭐 꼭 상관 있어야 하나? 날마다 보는 사이에 알고 싶을 수도 있지. 난 별로 소질 없어 야. 소질은 없는데 25살에 애아빠는 됐고요? 술 취해 실수했다고요? 그래. 남자는 좋겠다. 술 취해 실수했다 카드가 있어서. 여자도 술 먹고 실수해. 그 여자도 취했었어요? 둘 다 취해서 벌어진 일이에요? 유진이 술 취해서 태어났어요? 까불지 마라. 남자는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여자 별로라면서요? 일 안 하고! 고 Royal! 여기가 왜. 여기에서? 곪인하자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